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까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욕장 섞어갖고 여보라고 하더만은 무조건 욕장아야 될거 아저씨 웃으론가 몰라도 혈식이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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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배꽂이냐고 역대결 좀 할거신디 장터에서 살았을까 아유 그럼 내 장터를 대결하는거지 마 옛날에 내가 난나도 많이 사오지 아니 나도 안해 기특에서 우리집은 기특도 없는디야 아따 기특에서 열매만 커퍼라주마 그래 뭐야 덕분태